페어팩스 시티 시의원으로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생이, 우리 이름으로 이상현 시의원이 이번에는 페어팩스 시티의 시장직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이상현 시의원은 유튜브 영상으로 발표한 출사표에서 공직 복무를 최우선시 해왔기에 페어팩스 시를 모두에게 더 가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직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페어팩스 시장 후보는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우리 모두 손잡고 도울 때라며 인종과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페어팩스 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현 후보는 가족 위주, 학생교육, 시니어 공경, 자연 보존 등 페어팩스 시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합리적인 개발로 발전시키는 페어팩스 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 이민자이자 재향군인인 본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 세금, 교통, 시니어, 도시개발 정책 마련과 시행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현 페어팩스 시티 시장 후보는 2018년 5월부터 6명의 시의원 중 1위로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하며 임소정 후보와 함께 4년간 페어팩스 시티 카운슬 시의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상현 후보는 그동안 버지니아 한인공화당 회장, 한미참전용사협회, 라이온스클럽, 시민연합 등에서 봉사하며 한인사회에 현안을 알리고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상현 후보는 미 해군군사학교를 나와 미 해군 예비군 소령으로 복무했으며 조지워싱턴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 국방정보국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부인 세라 이씨와의 사이에 일려일람을 두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